안녕하세요 티준신입니다. 초밥 먹고 잠실에 크게 와인 파는 데가 생겼다고 해서 갔어요. 롯데백과점 쪽에 있고요. 보틀번커라고 합니다.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작게 있고 평일에 오시면 빈자리도 많이 있을 거예요. 이 자유이용권처럼 생긴 거에다가 돈 충전해서 와인을 마셔볼 수 있는데 종류는 되게 많았어요. 저는 와인을 잘 몰라서 그냥 읽어보고 땡기는 걸로 마셨습니다. 밑에 있는 잔을 꺼내서 아까 받은 자유이용권으로 찍고 버튼을 누르면 와인이 나옵니다. 에? 저게 끝인가 했는데 저게 끝 맞더라고요. 너무 적게 줘요. 오늘 와인 한 잔 가서 마실 때는 더 좋은 것 같은데 요만큼 나와서 아쉬웠습니다. 자리에 와서 마셨고 한 3잔 정도 여러 개 마셔봤어요. 다 마신 잔은 여기에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. 마시고 둘러보니까 와인도 많고 미니어처술 이거 집 꾸밀 때 많이 사용하던데 이것도 종류별로 되게 많아요. 와인이 진짜 많았는데 이탈리아, 스페인, 뉴질랜드 종류별로 있더라고요. 또 보드카랑 위스키도 따로 안쪽에서 팔고 있더라고요. 그냥 구경 다녀왔는데 잠실에서 데이트하다가 할 거 없다 하시면 한 번쯤 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. 그럼 여기는 잠실에 있는 보틀 벙커였고요. 다음 먹거리는 여기입니다. 오마카세 비슷한 건데 금방 또 올려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